Yeah 우리 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's early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할 수가 없는 걸 어쩜 우린 닮은 것도 많아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